드디어! 뮤직비디오 저희 진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희도 처음 봅니다 스태프분들이 보시길래 나도 보려고 했더니 너희들은 지금 보면 안돼 그렇습니다.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와야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의 준비 됐어요? 준비합시다 떨리니까 빨리 해주세요 진짜 떨린다 좋아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잠깐 멈춰봐 멈춰! 그렇지 지민! 지민! 지민 맞았어! 뒤통수 맞았어요 연기하죠 J.K 이 때 발땡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명품 연기야 오석이 형? 명품 연기였어 방금 오가 나오네 오 신기하게 주인공 표정 뭘 본거죠? 지민이 형? 방탄 주인공이라면 이 정도 표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오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잘 나왔다 오 티저 그 장면이네 네 네 이깔난다 오야 신기해 옛날에 옛날에 오지 지민이가 아니야 이야 지민이 잘한다 섹시 얘가 바로 방탄의 지민이 뭐야? 우와 저거 정률이야? 아우 지민이 섹시하다 아 멋있다 J.K 아 지민이야 랩박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번엔 엠모니가 되게 많이 바뀌었대 레스토라든가 파트너 오 오 오 아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하는 호비 역시 이번 노래의 주인공이라는 게 오 오 와 쏕니다 재욱씨 화랑인가요? 오 오 오 오 호기 발작이 맞냐? 뷔 뷔 뷔 야한데요? 진짜 잘 나왔다 오 재킹 웃었어 와우 정국씨 너무 야한거 아닌가요? 오 아 멋있네 와우 와우 질맹해 와 오 오 오 오 오 뭔가 봤죠? 오 오 코비를 맞추네요 코비를 맞추네요 오 야 코비를 에너지가 너무 차없다 오 오 내가 바로 콱슈가당 에엠아라 확살탕 세트가 오 멋있어 원샷 형님 잔 좀 해 보셨나 봅니다 아 지배라 제가 제끼려고 연습 많이 했을텐데요 실수로 된거에요 뭔 실수일까요? 세트가 대박이다 원래 이런 색깔 아니었잖아요 멋있다 여러분 색보정이 힘입니다 정국인가요? 정국 언제까지 매달린거야? 진짜 잘생겼다 좋은가요? 이 장면 누구야? 영상을 우리가 따로따로 찍어서 이게 나오지 않았어? 처음 보니까 뭔가 형이에요? 이거? 나 촬영할 때 여기 스텝파이브에 머리 부셨잖아 들어갔다가 홍나서 찍히고 있는거야 저거 아프게 됐는데? 이거 뛰어가자마자 찍은거 아침에 찍었지 이거 슈가 갈 뻔했지 아 안돼 안돼 내가 했다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슈가 형 형 피아노로 치는게 멋있어 절대 아니지 형 피아노로 치는게 멋있어 진짜 잘생겼네 나 이거 하거나 하자 제일 잘생긴 두 명이 형이 진이 형 진짜 잘생겼다 뭔가요? 방금 B인가요? 이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필상 끝나는구나 아니야 마지막에 마지막 훅도 남았어 아 훅이 남았구나 마지막에 여기서 엄청난 사람이 내 인생 차키스 시즌 인생 차키스 시즌 인생 차키스 시즌 마지막 키가 너무 작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? 석고상이 너무 키가 작았어 태형이야 어깨 되게 넓다 옛날 태형이가 아니네 나 방금 봤어 멋있네 야 멋있다 비비 오 지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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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네 이번에 이번엔 지민이의 노래네 이번엔 호석이 형이 노래죠 아니 아니 몹이 흐리지 역시 아브락사스 어? 금 간다 금 간다 실제로 저 금 낸거에요? 아니 와 대박 멋있다 야 멋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뮤비 중에 제일 뭔가 뭔가 되게 퀄리티 있었어 되게 퀄리티 있고 웅장하고 뭔가 이제 우리 첫방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야 파이팅 합시다 저희는 지금 이거 찍고 바로 안무 연습하러 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대박입니다 빗단동부 파이팅 파이팅